네. 라디오 제주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청년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당의 신현정 예비후보, 정의당의 박건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예비후보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도 저희가 섭외를 했었는데 경선 과정에서 아깝게 탈락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청년 정치인으로 들어오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기타급 얘기도 하고 그냥 좀 가벼운 얘기들 나눠봤었는데 2부에서는 아무래도 세 분 다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의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앞으로 또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을 만들어가야 될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조금 거대하게 시작을 해볼까요? 윤석열 새 정부의 청년 공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첫 주제로 잡아봤는데 세 분들 이번 공약들은 다 알고 계시죠? 윤석열 당선인에? 네. 갑자기 다 표정들이 어두워지십니다. 아, 여기 국민의힘 후보가 안 계시구나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청년 공약을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좀 어떻다?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좀 생각이 드신 부분 그다음에 이걸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세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뭐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좀 거짓말로 시작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거짓말이요? 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선거 기간 내내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 또 30대 장관이 여러 명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장관 지명자들은 현실은 50, 60세대, 서울대 고시 출신 남성들이 행정부를 장악한 그런 새 정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거와 금융 공약이 주를 이룹니다. 한 달에 70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1억 원을 만들어준다는 청년 도약 계좌 지원이 있는데요. 실제로 70만 원을 10년 동안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청년 원가주택 같은 공약도 분양가의 20%를 선납을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 아파트값 평균이 12억 7천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분양가의 20% 2억 4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는 아파트 가격이 평균 8억 정도 하는데요. 1억 6천만 원은 선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는 2억 4천만 원이나 1억 6천만 원을 선납할 수 있는 청년들은 청년 지원 정책 없이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자산이 있는 청년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도 본인이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박건도 후보님.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선 과정에서부터 제가 정의당, 제주도당에서 대표해서 이런 방송을 많이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의 청년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좀 들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청년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너무 남성 청년들의 목소리만 듣는다라는 그러한 비판을 한국사회 전반에서 곳곳에서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남성 청년들이 공정을 바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그 공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청년들은 너무나도 남성 청년들이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서만 반응을 했고 그러한 부당함이 실제로 존재한다 할지더라도 그 원인을 이제 여성 청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등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공약들을 만들어 내놓은 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인수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네. 인수위에서 나온 내용들은 아까 이제 신현정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도약 계좌라든지 아니면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수위에서 대선 후보의 공약이 상당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도약 계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던 4개의 프로그램을 그냥 연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이제 후퇴를 했고 그리고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관련해서도 2025년까지 이제 병장 기준에 봉급에 자상영성 프로그램을 더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변형이 되고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청년들이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표가 없다 보니까 여기 좀 신랄한 비판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한동수 후보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실 좀 안타까운 뉴스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청와대 청년비서관실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설립을 했는데 제가 그 청년비서관실에도 있었고 그거를 없앤다라는 그런 소식이 지금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들려가지고 정말 안타깝고 윤석열 정부가 청년에 대한 정말 대선 과정에서 청년 파리만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있고요. 그 신현정 후보님이나 박건도 후보님께서도 계속 지적하듯이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거 10년 모아 1억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대상과 지원 방식 그리고 규모 모두가 제시는 제지 않고 실행만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사병원급 봉급도 200만 원으로 지금 이 계획도 완전히 바뀌었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엄청 반대가 심해가지고 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공약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애초에 아무런 재원 마련이 근거 없이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기존 정부의 청년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짜짓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와대 청년비서관실에 있었던 만큼 기존 내용은 그대로 쓰신 게 조금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데 청년도약준비금은 지금 니트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주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데 이건 기존 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도전사업을 그냥 합쳐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폐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기존 정책들을 잘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일단은 좀 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 마치 대선 정책검증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신뢰한 비판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다른 정당들이 갖고 있는 우려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청년 정책에 후퇴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선인이나 이제 앞으로 여당이 될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청년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질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나오셨으면 아주 좀 뜨거운 토론이 될 뻔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그러면 제주도로 좀 이야기를 좀 좁혀볼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가시는데 성공을 하신다면 직접 또 이걸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주도정의 청년 정책들은 세 분께서는 제주도에 살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박건두 후보가 이건 좀 할 얘기가 많았었죠. 네. 저도 이제 제주에서 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설계되고 집행되는데 여러 가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할 말이 좀 많은 편이어서 제가 먼저 좀 시작을 드리자면 2016년에 제주 청년 기본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실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청년들이 청년들의 다양한 또 삶의 전반에 대한 문제들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나 교육 문화 또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우리 사회가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조례에 따른 원래의 취지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주 전반에 대한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토론되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제주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고 제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예로는 이제 제2공항 같은 어떤 그러한 개발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주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가져가야만 이게 제주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청년 정책 하나로만 좁혀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잡았던 청년 조례 잡았을 때 그 정신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다고는 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취지에서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청년 당사자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어떤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서 가는 것이 청년 정책의 목표와 기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년 원탁회의라는 청년 참여기구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청년 참여 예산으로 실제로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고 그때만큼은 아닌 존재하기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청년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5년, 6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달성되고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정 후보한테도 좀 여쭤볼까요? 여태까지의 제주도정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당사자로서는 또 어떻게 느꼈는지? 네. 어쨌든 원희룡 지사 시절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정책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를 비롯해서 민간부문 일자리에 대한 공약들도 있었는데요. 원희룡 전 지사가 실제로 남정개발 주최 토크콘서트에서 제주에서 좋은 일자리는 민간기업 남정이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화역사공원이 들어오면서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살펴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재학생과 고교 재학생 채용인력이 2,900명이었고요. 60%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일자리였습니다. 3,800개의 일자리가 호텔이나 시그마이스, 놀이기구 관리였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약속하고 개발 사업을 유치를 해놓고 실제로 그 일자리의 실태가 어떤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켜지지 않는 공약 남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어떤 경로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또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디테일한 목표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판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랄까요. 일자리 쪽에 청년 정책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네. 일자리 쪽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건도 후보님도 아까 참여에 관해서 말을 했지만 제주도에 수백 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지사의 자문기구인데요. 그중에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 청년이 참여하도록 명시해 놓은 위원회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뿐입니다. 지금은 청년들의 참여가 청년원탁회의라거나 하는 어떤 다양한 거버넌스 기구, 청년을 주제로 한 참여에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질문드렸냐면 사실 저희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요. 시각이 많이 다른데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청년 문제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청년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두 분 청년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맞습니까? 그에 더해서 다른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자리 쪽에만 집중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한동수 예비후보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제주도정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바, 이건 좀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 일단은 조금 다행인 게 제가 아직 청년을 맡는 게 두 분이랑 의견이 많이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일자리 위주로만 집중되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싶고요. 일단은 혹시 지금 제주도 청년정책 중에 유명한 게 많이 없잖아요. 특별히 아시는 부분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0% 국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국비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월세지업 다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알만한 사업들은 다 국비거나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 외에 제주도 청년정책 중 그나마 알만한 것이 더큰네일센터 그 정도인데 이 마저도 처음에 원지사가 공약한 거에 200명에서 150명으로 축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진짜 그 외에 정말 뭘 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17만 명이나 되는 제주 청년 중 정말 정책적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 생각에는 대략적으로 한 1만 명 정도쯤 될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저희 제주도 청년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2022년 기준 725억 그런데 이 중에 국비가 388억 그리고 국비 비중이 지방비보다 더 큰 곳이 전국 18개의 광역단체 자체 중에 제주를 포함해서 7개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5억 청년 예산이 75억 늘었는데 도비는 30억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매칭 사업 정도로만 그냥 된 거다. 별도의 도에서 기획한 사업은 전혀 없는 거다라고 제가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 건 아닌데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제대로 된 곳에 활용을 잘 못하고 있고 그나마도 또 자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별로 없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지난번 원희룡 지사님께서 선거 때 공약을 내세운 1, 2, 3, 5 공약이 다 청년 정책과 관련된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제대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 아까 신현정 예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도 지금 제대로 다 원족되지 않았거든요. 공무원 일자리 수만 어느 정도 얼추 맞았는데 그건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채워진 부분이 있고 해서 적어도 700억 정도쯤의 예산이 청년이 체감될 수 있는 예산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 구직 활동에만 맞춰진 청년 수당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청년기에 누구나 한 번씩 수당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수당을 받은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담과 교육 그리고 추가 정책 연계 등이 가능한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도지사 출마하시는 겁니까 공약이 도지사 출마 같은 느낌인데 필요성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세 분이 다 도의회에 입성을 노리고 계신 거잖아요. 두 분은 지역구고 한 분은 비례시긴 한데 세 분이 만약에 내가 이번에 당선돼서 도의회에 입성을 했다.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1호 조례로 난 이걸 한 번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게 혹시 있을까요? 세 분? 박건도부부터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참여 예산 관련해서 제가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속 사실 이 스튜디오에 와서도 청년 참여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고민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청년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에 이렇게 태워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가 제주에서 1년에 지금 2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일부에 일부를 할애해서 청년 참여 예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렇다면 청년 참여 예산을 별도로 확대하는 부분이 고민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부분은 주민 참여 예산을 1,000억으로 확대하자. 그러니까 6조라는 제주도 예산에서 1,000억 원 정도면 2%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98%는 도지사께서 이렇게 예산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획을 하고 그럼 2%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계획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실제로는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계적으로 1,000억 원까지 확대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청년 참여 예산과 연동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또 조례로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아까 신현정 후보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비슷한데요. 주민 참여 예산을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어떤 양적 확대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자치위원회 1,104명 중에 20대 청년 1명, 30대 청년 20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5,60대와 남성이 66%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주민 참여 예산 선정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배수로 정비, 보행도로 공사, 조명 설치 공사, 울타리 설치 등의 사회 기반 시설 공사였거든요. 그런데 우수 사업을 보면 오히려 열린 사진관이나 이주 여성과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공 체험, 뱅디 마을 신문 등 사람에 투자하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들이 우수 사업으로 꼽혔다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시설에 투자하는 곳은 상당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본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다양하지 않은 것도 저는 이런 어떤 사회 기반 시설에만 투자하게 되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좀 잘못된 사용에 한몫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고 개발 사업 계획에 의견을 심의하고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당장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참여해서 내 동네의 모습을 바꾸는 것에서 효용을 느껴야 더 많은 청년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무슨 선거연설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동수 후보께서는 나는 1호 조례로 한번 이런 청년과 관련된 걸 해보고 싶다는 게 있다면 일단은 조례는 다른 걸로 하겠지만 일단 주민 참여 예산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예결의 전문위원실에서 예산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주민 참여 예산이 가장 큰 아까 신현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정말 주민들이 참여를 말 그대로 해서 예산이 실링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이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각 읍면동의 동장이랑 읍장 공무원들이 그냥 예산이 남아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시설비로 쓰고 내부에 있는 화장실 조성비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집기 같은 걸 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잘못되게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걸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현정 후보님이 오셨지만 청년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1호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청년주택.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일단 청년 주권 안이 심각한 거는 이미 많이 지금 나와 있던 문제고 그런데 지금 공공임대주택으로만 지금 제주도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 갈등 요소 그리고 국비활동, 국비 확보 요소 때문에 다소 공급적인 부분이 많이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과 협력해서 공공적인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를 한번 도입을 해서 청년들이 주택난을 다소 좀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하시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현재 없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제도가 지금 불합리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비효율적 아니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얘기를 조금씩은 다르지만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각들이 꼭 더 의외에 들어가서 한번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저희가 얼마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사실은 이게 또 정치 토론을 하면 우리 흔히들 싸우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또 질문드리는 순서도 마련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이 하시는 말씀만으로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청년들은 그리고 청년이 또 정치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알아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30초씩만 세 분이 인사하실 수 있는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신현정 후보부터 해서 순서대로 가도록 하죠. 네. 기존과는 다른 청년 정치를 내세운다면 그에 걸맞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색다르고 참신하고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더 길게 보는 문제 해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 수혈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원인을 잡는 것이 청년 정치의 몫입니다. 또 제주야말로 녹색당이 도의 외에 한두석쯤은 있어야 하는 정당입니다. 제주의 생태적 한계를 아는 정당, 지하수와 하수 문제를 해결할 정당, 도민들의 지금 불행의 원인인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잡는 정치, 녹색당이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건도고. 네.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는 우선은 제가 일도이동에서 이렇게 자라온 청년으로서 이제 의회에 진출을 해서 의회 구성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기존의 관성을 거슬러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 세대로서 어린이 청소년 세대와 그리고 어른 세대와 이제 원활하게 소통을 하는 그런 정치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에 단 한 명도 없는 2030 세대 도의원으로 일도이동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 박건도가 이렇게 앞장을 서서 한번 정말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수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죠. 저는 오늘 와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당은 다르지만 이렇게 훌륭한 정치 청년들이 많이 이번에 나서게 돼가지고 또 이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듣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저는 이처럼 제주에 많은 청년 준비생, 정치 준비생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성 정치인들로부터 청년들은 경험이 작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천을 제한해야 된다. 이 말을 들어서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짓기 위해서라도 우리 제주 청년 정치 준비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옹골차고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냅시다. 제주 청년. 청년다운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세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이 나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아쉽고 다음에는 혹시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꼭 나오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꼭 선전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